안녕하세요 하자입니다 하루과자 8일차 과자는 오감자 감자 그라탕 맛입니다 구매는 홈플러스에서 있구요 가격은 1000원 중량은 50g입니다 칼로리는 30g당 166kcal 한봉지에 272kcal이네요 뜯어서 개수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7개네요 중량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57개가 절대치는 아닙니다 과자 각각의 중량에 따라서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의 과자는 여기까지였구요 내일은 9일차 감자깡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고 to the next time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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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